음악 네 이번 시차에서는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지난 시차에서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 써있는 문장의 참 거짓을 한번 판별해 주세요 야외음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음장 즉 Free Field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여기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은 참입니다 그것은 야외음장은 항상 바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음원이 바닥으로부터 아주 멀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유음장이라고 엄밀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자유음장에 가까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러면 특별히 지진한 시차에서 배웠던 부분을 한번 더 리뷰해 보고 싶은데 소리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원에서 진동을 통해서 생긴 물리적인 에너지가 공기 입자를 움직이고 그 공기 입자가 옆에 있는 공기 입자를 진동시키고 이러한 진동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고 이 파동이 귀에 도착하고 다시 고막을 진동시키고 청각기관을 통해 변형된 소리가 뇌에게 전달되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 모드가 소리가 발생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 입자가 회전할 때 파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입자가 압축되고 수축되는 이것을 통해서 주변의 공기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공기압의 변화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소리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소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단일 파동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일 파동은 이와 같은 단순한 파동 방정식을 푼 솔루션인 이 코사인 펑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단일 파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주파수 혹은 동일한 개념인 파장이 하나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진폭 영어로는 픽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파수 혹은 파장, 다음에 진폭, 그리고 위상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단일 파동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파장은 프리퀸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심리음향적으로 사람의 듣는 소리의 높낮이 혹은 영어로는 피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진폭 혹은 앰플리튜드는 소리의 크기, 라우드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상은 아주 복잡한 형태로 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위상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 이런 위상차를 이용한 많은 신호처리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타를 좋아하신다면 기타의 이펙터 중에 하나인 페이저라는 장비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나온 위상 페이지를 변형시키는 장비로 페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을 변형시켜서 좀 더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계 이펙터가 페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진폭 즉 앰플리튜드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앰플리튜드가 바뀔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력, 사운드 파워, 그리고 음압, 사운드 프레셔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갑자기 이제까지는 쉽게 온 것 같았는데 뭔가 음력, 음압, 혼돈되는 비슷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서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음력에 관계된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음압에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음력은 원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압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라고 생각하면 음력은 불이 생긴 그 자체가 음력이고 불이 났기 때문에 결과로 생기는 따뜻함 혹은 열 이게 음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동차가 소음을 만들어내면 자동차는 어느 정도의 사운드 파워를 만들어낸 거죠 그 사운드 파워가 내 귀에 도착해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이 바로 음압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은 나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다든지 혹은 반사음이 생긴다든지 혹은 문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막아준다든지 하는 환경들과 관계없이 원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음압은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력은 음원 소리의 그 사운드 소스 자체에 관련된 앰플리튜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음압은 듣는 청취자에게 있어서 느껴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하나의 개념을 제가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Particle Velocity 혹은 입자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앞에서 보셨지만 이 공기 입자가 움직일 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모르고서는 음의 혹은 소리의 물리적인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속도를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물리적인 걸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속도가 중요한 요인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 입자의 속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도는 사실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입자가 얼만큼 빨리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속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차가 생기는 것에서부터 유출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입자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것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설명한 이 사운드 강도 때문인데요 혹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텐시티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인텐시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가 두 번 돌아가서 보면 음력과 음압을 우리가 구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력은 원인 혹은 소스 관련된 거고 음압은 결과 그리고 청취자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청취자의 위치와 관련하는 그런 음력을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나는 여기 있고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데 내 위치에서 저 음원의 음력을 알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사운드 강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원이 어디에서 어떤 크기로 청취자에게까지 오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사운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력과 음압을 합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저 사운드 소스의 음력을 측정한 것이 사운드 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하면 실제로 음의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음원들의 소리가 있는데 그 음원들의 소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비주얼적인 정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소음이 나는 곳에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이용해서 보면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텐시티 측정 장비인데요 이 인텐시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의 음압과 여기를 지나가는 입자 속도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즉 속도는 위치 정보를 저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음압은 그 위치 정보와 거리를 계산해서 얼만큼 음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음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운드 강도를 통해서 음원의 크기 정보를 내 위치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수학 공식처럼 인텐시티는 음압과 입자 속도를 모두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운드 인텐시티 혹은 사운드 강도를 측정하는데요 이러한 장비를 인텐시티 프러브라고 합니다 즉 음력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음원의 위치 그리고 음원의 방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고 있는지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 사운드 소스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크기를 내고 있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간에서 이러한 음원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는 사운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들이 나중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져와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압, 사운드 프레셔, 음력, 사운드 파워, 그리고 사운드 강도, 사운드 인텐시티라고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음압은 청취자 혹은 녹음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공기가 얼만큼 압축되고 수축된 정도인지를 나타내고요 음력은 음원이 최초에 발생시킨 힘의 정도가 음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 인텐시티는 청취자 지점에서 측정하는 음원의 크기와 관련된 단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향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청취자 지점에서 음원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향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 프로브가 혹은 인텐시티 프로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런 정보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중에서 사운드 강도 인텐시티의 측정이 가져들어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측정 위치 기반으로 사운드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 관한 영향이 적고 세 번째, 방향성을 고려합니다 네 번째는 위에 세 가지 모두가 인텐시티 측정이 가져들어 주는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4번, 위에 세 가지 모두입니다 위에 나타난 세 가지 모두가 인텐시티 측정이 가져들어 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음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이 측정된 음압 영어로는 Sound Pressure Level 혹은 SPL이라고 하는데요 이 SPL이 마이크에서 어떻게 전기신호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이 전기 음향에서는 또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데시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개념이 많아서 힘드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시면 아마 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질 거라고 제가 믿고 약간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